서둘러 친구, 이렇게 꿈을 가릴 때마다 다른 그룹이 우리 동료를 더 죽일 거라고! 제 아버지의 옛 동지입니다. 이곳 바위에 남아있는 신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신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이곳에 남아있는 신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신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이곳에 남아있는 신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신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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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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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힛 아아아아악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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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먼저 계산을 정의해야 합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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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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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하와 휴 으 으 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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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럴수가... 나는... 선택받았는데... 망치는 널 선택하지 않는다, 바이브. 망치는 진정한 힘을 지닌 자를 찾는데 너에겐 그런 힘이 없다. 끝났군, 영웅들이여. 다르그룰은 죽었고, 망치도 되찾았으니 드로그바들은 흩어질 테지. 우리 부족을 다시 모으는 기낭의 여정을 시작해야겠지만 높은 산의 균형을 펼쳐줬어. 다행이야. 광띠어리만 다르그룰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높은 산이 그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영웅들. 이제 저도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다음엔 평화로운 시기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군요. 무조건 대부족자에게 대형받은 길을 통해 저는 대부족자에게 대형받은 길을 통해 대부족자에게 대형받은 길을 통해 비해 오해 상태를 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